자 오늘은 워킹데드 시즌3 뉴프론티어 에피소드 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뉴프론티어의 대장으로 에피소드 2에서 깜짝 등장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해보도록 할게요 형 부하가 형 딸을 죽인 건가 그런건가 오 나오네 프리뷰슬리 아 할머니 아 아 아 아버지가 저렇게 변해서 아버지를 때렸지 에이 아 내가 보내줬어 그래 저기서 줄은 사람도 있겠지 손을 닫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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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리 마리 아 케이트 고마워 여기서 선택을 했지 싸우는 걸로 내가 허비 고마워 여기가 문 앞이지 대장이 바로 형이었어 고마워 이 게임은 당신의 선택이 게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어두워 어두워지는 게 싫대 프로펀만 챙기고 빨리 돌아가자 프로펀만 챙기고 빨리 돌아가자 월레스 하우스 월레스 하우스에서 프로펀만 챙기고 프로펀만 챙기고 매일 하루에 음식, 물, 물, 가슴, 아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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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형이 안나오고 왜 여기가 나오지 저기있어 여기가 월레스 집이야 저 여자가 형 마누라인데 형 마누라를 사랑했지 이 동생이 랩 프로펀만 지금 비어 비었던데? 무거운데? 장난하는 거지 제기랄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야 계속 찾아보자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몰라 우린 탱크를 찾으러 온 거라고 하나씩 우린 탱크를 찾으러 온 거라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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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전히 아기 엉뉼 너의 아기 아이돌 그가 죽어버렸어 진짜 죽였어 아기 아기 그냥 무서워서 그랬대 그냥 얼은 거야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아는 애였나봐 게이브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대 게이브가 이 아들인가? 게이브가 뵙고 있었어 미안해, 너 봤을 때 그... 좋은 아이를 더 이상 애가 아니잖아 그는 그냥 점피라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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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들은 그냥... 죽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저는... 게이브와 마리아나가 우리는 그냥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죽을 것 같아 네가 있었을 때 아 이게 형의 여잔데 아 진짜... 형수 내가 있을게 걱정하지 마 형수 옆에 내가 있다 케이트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야? 형수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미 뽀뽀도 했지 얘가 게이브인가 봐 또... 또 시작이야 또 데이비드가 돌아오길 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만 너희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우리 여기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난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분명히 죽을 거라고 어디든 안전하지 않아 어디를 가든 죽음이라고 저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이 계획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애들도 이해할 거라고 우린 가야만 해 어떻게? 어딜 가? 뭐 때문에 떠난다는 거요? 집안에서 안전한데 여기 음식도 있고 주변에 여기는 위험하단다 힘들다 번역이 쉬운 게 아니야 아빠는 어떡하구요? 만약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나갔을 때 안전이 우선이야 안전이 우선이야 안전한데요? 안전한데요? 아니야 조그만하게 자기 자신 좀 챙길 수 있다구 게이브 하니 뭐여? 뭐여? 왜그래? 엄마한테 어... 네 친구를 봤다 아... 아까 내가 죽인 그 애기가 친구지 정확히 얘기하면 더 이상 그 친구는 아니었지만 좀비가 된거에요? 미안해, 게이브 그래서 너는 이해하겠지? 왜 떠나야만 하는지? 왜 떠나야만 하는지 만약에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언제 가요? 내일 날이 밝는대로 노트 너가 시작할거에요 네 우리에게 말할거에요? 좋은것을 말할거에요 그를 말할거에요 그를 말할거에요 그를 말할거에요 그를 말할거에요 그를 말할거에요 결국 우리 모두 만나기 전이구나 이건 그러면 그 형 만나기 전이구나 지금 말할거에요 우리가 잊어버릴거에요 당연히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누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써놓고 가겠다는 얘긴가? 집에다가 형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날 바라보는 저 그윽한 눈빛 애들은 제허수 불도 끄고 불도 끄고 아버지한테 편지 써놨네 몽댕이 야 저거 기념 몽댕이인데? 한정판? 무기가 필요하지 무기가 필요하지 무기가 필요하지 안가죽하네 안가죽하네 저거 시칼 저거 왜이렇게 크냐 마채테인줄 알았네 이렇게 데이비드를 놓고 가는구나 아버지가 뉴프루테어 대장이 될 수 밖에 없었네 못찾았으니 그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지? 과연 형수가 총 맞았었지 근데 얘가 형이야 아빠? 아빠? 하비 너니? 정말? 정말? 항상 널 찾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생겼어 난 이 시간을 잃어버렸어 난 이 시간을 잃어버렸어 난... 난 죽은 줄 알았잖아 난 죽은 줄 알았잖아 난 죽은 줄 알았잖아 오랫동안 난 죽은 줄 알았잖아 수세군이 없었다 너는 정말 살아있어 난 알았잖아 내... 아빠 살아있을 줄 알았잖아 헤이! 무기 내려 내 가족이야 너 우리 들어줘야 케이트는 얼마 없지 케이트! 케이트! 케이트 여기있어 여기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네 부하가 쐈어 이 자식아 의사가 필요해 그리필 왜이래? 그리필 왜이래? 그는 그리필이 필요해 그리필이 피해자 그는 흰색이 그리필이 여기처럼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고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고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고 애를 썼는데 안 들어 보내줬잖아 그는 그가깐 아까나.. 그는 안 돼 그는 그는 근데 그들이 정신을 해야 돼 내 가족이야 그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정신! 이제! 우리의 병원은 도와줄게, 아님. 내가 지켜줄게. 기다려, 내가 같이 가.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분은 바로 정리를 가야 할 것 같아. 뭐지? 모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린 곳이 없는지 체크,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다른 분은 내가 정리를 가야 할 것 같아. 모든 분들을 위해 정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먼저, 너는 코로나19로 가도록, 그 다음에 볼 수 있다 아, 이건 미쳤다 이리와! 너와서 더 빠르게 돌아가면,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헤이! 데이비드! 가자! 어그로 끓는 놈이 있네 엘레노 와 이 자식도 찾았네 얘는 그래도 왔어 이에 여쭤봐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어 케이트에 대해 너무 두려웠어 제가 그들에게 의사 필요해 그들이 내가 정보를 찾아라 그들이 하나 찾아라 제발 그들이 찾아라 너는 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야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죽을때 내가... 내가... 전혀 없었나 허비? 나도... 그래도 그들이 응원을 carefully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entre가 한 병을 만나서 처음으로 여쭤보고셔요 미안해요 허비 정말... 하지만 저는 계속 믿는 이유 없고 생각했었는데 무슨? 아이쿠 места... 리치먼트... 그들은 뉴 프론티어 오, 나... 호호호... 너는 아직 몰라서 말 못 듣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형이 형이예요 예, 형이라고? 너는 형이 있었어, 호비 나한테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 형인데 어쩌라고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죽은 질문를 안았고 죽은 질문를 안았고 호피, 호비 자신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나쁘지는 않을거지 그치 아, 맞아, 클램은 혼자 간다고 그랬지 어... 그게 좀 복잡한데 형하고 저 형수하고 내가 좀 아... 그거 복잡합니다 관계가 설명하기가 좀 아, 그러니까 키스한건 그 본건 내가 알겠는데 형수하고 아, 미안 아, 저 복잡합니다 형이 죽은 줄 알고 패밀리 드라마 패밀리 드라마 아침 드라마 아, 진짜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 아, 진짜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 아, 진짜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 너희들한테 다 말했을 때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 사람들을 죽을 수가 없어 호비 너희 형님을 죽였어 케이트 우리 다 알아서 너희 형님과 흥이 있었데 어쨌든 케이트를 쏜 배경에는 네 형이 있다고 첫게 간의 idea 그 한bes이 알고 알고 있었는지 걍 안하고 잦아 형을 믿어 보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형은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던져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그는 기억나지? 형이 프레스컷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는 답변에 대해 답변에 대해 모두가 답변에 대해 답변에 대해 다행히 해 다행히 해 그냥 이것을 놔두지 않게 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게 해 내가 정말 아프라이 같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죽은 그들은 죽을거에요 우리를! 이 할아버지는 프레스카드에서 있었던 일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설마 동생말을 안 들어주겠어 어 형 왔네 헤헤 여기가 더 빨리 왔었지만, 제가 좀... 뭔가 이제야, 케이트는 물어봐 한 분을 기다려주시길 바랄까? 그들은 그들이 더 좋아해 그들은 그들이 더 좋아해 그 길을 가르쳐줘 행복해 규칙은 모든 분들에게 적혀있지 않나? 맞다 몇 분은 여기 빨리 나가서 다른 분은 오랫뒤의 시간을 기다려줘 트리프 그냥 놔둬요, 오케이? 스마트쿠키야, 이건? 호비, 그냥 가세요. 케이트한테 가야 돼. 사랑하는 형수한테. 미안해요. 일단 나 먼저 나갈게요.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난감하다, 진짜. 얘기를 하겠지, 형하고. 자초지정을. 가족이 좋은데. 좋네, 호비. 우리의 프로세스. 자신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 너희들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없는 것들. 이 상황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없는 것들. 아, 정확하게. 트러블은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 상황에 대한 문제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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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길 바란다. 아, 형 좀 나쁘게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완전 도시네. 뉴프런티어. 어디로 가는 거야? 케이트한테 가는 거죠. 지금. 게이브가 일이 엉망이 된 걸 얘기했는데. 만약 마리아나 일을 들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끔찍할 걸 맞길. 아, 마리아나. 며칠 전. 알았어. 데이비드. 죄송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잊은 거야. 마리아나는 죽었어. 얘 딸이에요. 데이비드. 딸이 죽었는데, 저 표정이... 그들은 그 same person을 죽었고, 그들은 그 same person을 죽었고, 그들가 잊을 것 같고, 그들은 그 어떤 걸 모르는 것 같았지? 호비. 그들은 우리에게 결혼했을 때, 그들은 그들은 누구의 작은 여자들이 되었지? 그들의 무한이.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봐? 그들에게는 고소했을 때олог인다. 그들은 그 과거로 영원히 부을지않아ONG다. 너의 영원히 부을지않아? 그들은 죽었느냐? 강아지, 그들의 몸을 맞고 죽었어. 고고자, 내가 알아봐. 고통받지 않았어. 데비드. 고통 없이 갔어. 데이브가 말하시는 분들. 그들이 좀비는 안됐다는 얘기지 자기 사람은 작은 소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니 동료가 쌌다고 저 녀석 저 새끼가 시켰잖아 자세하게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그들이 인지를 쐈어 프레스카드에서 수염있는 미친놈 내가 이 개자식을 손발이겠어 여기도 정치질이 있나 와 보스가 누구요 아 데이비드가 보스가 아니고 중간 중간관리자쯤 되나봐 여기 보스가 따로 있네 일단 형말을 따를게 나긴 이렇게 큰데 대장이 따로 있겠지 내 동생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가 문구에 앉아있어 시뮬리제이션 고맙습니다 에이바 이러면 이러면 대이비드가 이러면 대이비드가 아니라고 말했지 이러면 안 돼 에이바가 내 오른쪽 이러면 이러면 아 데이비드가 여기 보안 담당이구나 시큐리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찰이나 이런 것들은 리코는 신경 못쓰겠지 그 여성 그 여성 그 여성 그 여성 그래도 여기 안에서는 권력이 막강하겠는데 보안 담당이면 음 잊어버려 아 병원 찾아서 가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돌아가셨단 얘기네 DC 바깥에 안전지대를 마련했고 나도 동생네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고 아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지 아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지 내가 어떻게 형 가족들을 버릴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형 가족들을 버릴 수가 있겠어 거짓말 형수 때문에 안 갔으면서 계속 여기가 병원이구나 여기가 병원이구나 아 응 이곳은 리조트처럼 리조트처럼 확인해 봐 호비 요리와 컵 내가 너의 진짜 음식을 구입해 스타드 너의 전쟁을 구입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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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괜찮은데 지금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알잖아 나 괜찮은거 사람과 전쟁이야 지금 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살아있네 하아 어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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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하아 예 나 em 이거 전 고마워 하아 하아 나 나는 죽을 줄 알았다. 여기에서 다 죽을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은 죽인다. 그리고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자신의 형님을 사라졌다. 일단 쉬어요, 정수. 폼피는 휴식이 필요해. 난 이 시설들이... 이 시설들이 상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일 뻔 했다. 데이비드의 사람들... 마리를 잊은 거야? 물론 아니지. 너와 나의 여행이었어, 호비. 우리는 이렇게 길게 이루어졌다. 제발... 우리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곳은... 이 곳은... 이 곳은... 우리 자신을 열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곳은 죽을 줄 알았다. 당신은, 혜이.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그냥 이곳을 돌려버리지 않는다. 제 남편은... 우리는 노력해야 할 거야. 저의 결혼을 하단 말이야... 나의 결혼을 더욱든... 아무것도... 그냥... 제발... 제발... 제발 너무 오래 남아도록... 좋지? 좋지? 어떻게 할 거야, 사랑? 데이비드가 더 우울한 것 같아. 이제... 나는... 이제 나은지... 나은지 왜 나왔다. 이상하네? 왔다 사라지다니? 뭔 소리여? 나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 뿐이야. 그게 다야.